Q. 우리 코, 또 보자 박연진. 인생이 불쌍해서 밟는 거니까 그만 좀 꺼져. 재정. 정신 차려. 너는? 너 어떻게 지내는데? 저. 봐봐. 너 우리 교회에 경찰 간부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? 너 협박 안 받아봤구나. 혜정아. 살아가니 남친만.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. 아멘. 이건 돈 많은 어떤 유부남이 사준 거거든? 뭘 너 그렇게 받아. 환경 생각하자는 거지. 나는 뭔가 변했다. 고딩 때는 흑백이었는데 뭔가. 알록달록해졌달까. 그런가? 지금 가슴 잘 됐어. 근데 재준아. 넌 모르잖아. 알록달록까지서. 나. 들어가. 병으로 다시 기아 들어가. 진 거. 민혁. 엄청나지. 비유. 기념. 얼굴이 갔다. 알갠록. 공를 즐거워하는 놈. 미안하거든 아주 그냥 나쁜 년 나쁜 년 아주 그냥 나쁜 년 다신 부착하지 말아 그때 보게 되는 거야 미친년